60초 으어 하시다가 가족 다 놓치시는 거 아닐까 우주버전 신작으로 나온대요 우와 우주버전 나오면은 해야겠다 희한하네 우주버전은 뭘까요 우와 팔색스 우와 우주버전 재밌겠다 우주버전 나오면 해야겠네요 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겠당 그러게요 발음이 너무 위험했고요 죄송합니다 팔색스 잠시만 죄송합니다 더 이상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대로 팔색스 아 이상해 저 부르지 말죠 그냥 우주버전 우주버전 60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주버전 60초 아 이거 좀 이상해 진짜 어 무슨 제목이 적혀졌어 저거 항의 메일 보내야겠다 어디죠? 제작사 어디죠? 저거 외국인들은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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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을까요 잠시만요 외국인들 뭐라고 발음 하나 볼게요 플러스 엑스 뭐야 얜 더 이상해 이거 봐요 플러스 엑스 얜 더 이상해 플러스 엑스 야 얜 더 이상해 기계는 더 이상해 기계는 더 못 읽어요 내 탓 아니야 이거 내 발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기계가 읽어주는 거 있거든요 아 스피커에요? 죄송합니다 뒤에 엄마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여러분 이거 단어예요 단어 이거 안 좋은 단어가 아니고요 근데 무슨 단어지? 천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3.259 광년입니다 여러분 얘기해주세요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주세요 엄마 그 단어 3.259 광년을 나타내는 단어야 당당하게 3.259 광년이야 그거 이상한 단어가 아니야 이상한 단어가 아니야 나도 당황했어요 나도 당황했어요 잘 Facebook ز임 rod